중간선거 직전인 지난주에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미국에서 최소한의 조립만 해도 미국산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보낸 의견서 전문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할 때 우리도 북미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미국이 세금 혜택을 줄 전기차의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최소한의 공정만 이뤄져도 북미산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건부터 유연해져야 당장 내년에 적더라도 우리 전기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법이 시행돼 첫 2년, 적어도 내년과 2024년에는 제한 없이 공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을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수정 법안으로 민주화 공화, 양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가 새로 꾸려지는 내년 1월 안에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